인카 금융 서비스 는 지난 2022년 5월 9일 대비 약 1.4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6일 24,0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6월 9일만 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16일 12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23일 7,03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3.6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3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17일 가장 많은 8,171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27%에서 약 1.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5월 13일 약 1.0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7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146억원이며 2016년 1,309억 대비 약 140.2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11억원으로 2016년 14억 대비 약 1,349.2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72%입니다. 순이익은 약 163억원으로 2016년 15억 대비 약 990.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21%입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64배이며 지난 2016년 9.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1.2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3배이며 지난 2016년 1.13배에 비해 약 96.6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63% ROA는 39.53%입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의 시가 총액은 924억 8,36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3,146억 2,34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9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11억 3,35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63억 9,56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40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0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